이제 1. 도시 생방보는 중 도시 생방보는 중이에요. 다리를 너무 쩍보라고 이러고 도시 생방보는 중이에요. 지금 아까 미리 이분들이랑 같이 사전 녹화는 했는데 지금 이제 본방을 시작해서 연재야 15번째? 15번째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킹그라운드 촬영장이에요. 지금은 7시가 4시간대요. 그냥 TMI네요. 밥은 먹었고 옷 갈아입었고 머리도 바꿨고 양치도 했어요. TMI 끝. 안녕. 가요. 가요. 하나. 아, TMI 인터뷰는 조금 아쉬워요. 질문이 짧아서 조금 아쉬운데. 뭔가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네요. 이제 인터뷰 끝내가지고 무대만 하면 됐는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11월 15일 화요일이고요. 활동, 뮤직화, 버스, 샤노를 하고 지금 킹그라운드라는 컨텐츠를 찍으러 왔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묶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쌩이님들. 좋은 것 같아요. 출연했을 때 안 해줘요. 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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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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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대단하지만 팀이... 여러분, 앞으로도 이순이의 와.. 아.. 아.. 수고하십니까 고마워요 진상 여기는 그리고 콜맛으로만 먹었어요. 쉬고 마세요. 여기는 셔츠 앤 미어 대기실입니다. 안녕. 사실 오프닝과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색이 없어가지고. 여기 네이러타 하나 날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을 잘 숨겨야 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 신창뱅이에요. 이름은 보조 배터리고요. 이 신창이에요. 금이 들었나봐요. 네. 귀여워. 헐 귀여워. 크리스마스 기념. 이거 보면 뭐가 제일 생각나? 크리스마스. 역시. 유경아. 뭐가 제일 생각나? 뚱밭. 어머. 나 방송 못해. 1일 1주 업업. 근데 물이 낫지도 않는데. 근데 되게 침착한 사람인데. 혹시 그러면 물을 해주세요. 미리 없으면.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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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어 라인 아우 하는데 라인 아우에 들어오는 거 해서 오늘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거 같아 못 보셨어 다 됐어 싹! 응! 오 첫사람이 인사 말 받으셨어? 말 받았냐면요? 네네 딸기 오와 딸기다 우와! 얼굴 보다는데? 그쵸 우와 뭐야? 우와 양손으로 먹어주실 거에요 딸기 양손으로 먹기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어때? 옴념념 먹을 거야? 암 먹을 거야? 아 옴념념으로 같이 나는 못하겠다 못 보겠다 우리 딸기 먹어볼까? 야아 진짜 털딸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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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다 진짜 달다 우리 약간 그 먹방하는 것 여기다가 여기다 시나물을 크로미 이렇게 그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나물과 크로미의 딸기 먹방 포차코도 꼈어요 포차코도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프로 아이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음 음 음 왜? 음 음 맛있어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아 좋아 핑크 색깔 다 보다 화이팅 음 충전 음 음 이따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안녕 안녕 바이 리뷰는 손을 강아줄래요 이벤트는 손을 강아줄래요 네 안녕 나가지 갈게요 아 나이 성미나 이벤트 이벤트 와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짜 오늘 응원 완전 대박 대박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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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오늘 응원을 진짜 너무 크게 해주셔서 미니어에 다 웃돌고 나와서 들렸으니까 재밌었어요 고마워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점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불리쓰 이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웃음이다 웃음이 난다 안녕 여기는 뮤직뱅클로입니다 털이 막 날리는데 오늘 저는 털을 달고 무대를 합니다 오늘 무대도 잘 하고 올게요 선생님 안녕 안녕 어렵군요 알 수 없는 것 감사합니다 안녕 블리쓰 오늘은 핑클입니다 안녕 오늘은 러시아 인형 이쪽은 바비 인형이고요 네 저는 그냥 그냥입니다 에잉? 오늘 머리에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이제 다신 안 하려고요 네? 아 머리에 철금 달아났거든요 지금 끝나면 이거 풀려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블리쓰한테 예쁘려고 뭔가 팀을 다 쓴답니다 맞아요 아하 그냥 잘 어울리면 된 거잖아 예쁘게 나오면 된 거잖아 하하하 도 tram 고기도 여기가 이상하신 Estamos 조속 dads